지금의 다섯 배, 열 배가 보이면 게 마우십니다. 여러분들 언론 방송 안 쓰여준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작판이 오는 거예요. 뭘 보겠습니까? 하는 편으로 딱 좋은 순간 끝까지가 윤석열을 좀 싸워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다고 이재명이 돈 적혀 안 줍니다. 제가 너무 잘 알아서 9시야 정권교체를 하는데 정치혁명도 같이 하자. 우리 공화당이 지금 끌어왔던 게 정치혁명의 길이에요. 여기 선배님들 많으시잖아요. 1948년 제한국회가 생기고 정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. 우리 공화당같이 민초들이 모여서 정당 우셨습니다. 정당대회가... 이렇게 하자가지고... 이렇게 하자가지고... 이렇게 하자고 있습니다. 이런 게 나아가ify다.